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뽑기 프로그램을 코딩해 보겠습니다. 우선 뽑기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프로그램은 최대한 간단한 방식으로 뽑기를 할 수 있도록 코딩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뽑기 프로그램을 코딩해 보겠습니다. 먼저 뽑기 코딩에 필요한 오브젝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오브젝트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오브젝트 추가하기 화면이 나오는데 1, 2의 순서로 선생님 2 오브젝트를 선택해 줍니다. 1, 2의 순서로 사탕자판기 오브젝트를 선택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1, 2의 순서로 교실 배경을 선택해 주고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오브젝트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빨간 네모로 표시한 사탕자판기의 크기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크기의 90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빨간 네모로 표시한 것처럼 사탕자판기의 위치를 화면 오른쪽으로 옮겨줍니다. 다음으로 선생님 2의 크기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빨간 네모로 표시한 선생님 2의 크기를 180으로 바꾸어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오브젝트들의 위치 배치가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번호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빨간 네모로 표시한 속성 탭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빨간 네모로 표시한 변수를 클릭하고 변수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빨간 네모로 표시한 것처럼 변수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란이 등장합니다. 변수 이름을 번호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번호 변수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오브젝트를 코딩해 보겠습니다. 빨간 네모로 표시한 블록 탭을 클릭해 주세요. 선생님 이 오브젝트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이는 다른 곳에 잘못 코딩하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작 메뉴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자료 메뉴에서 대답 숨기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자료 메뉴에서 변수 번호 숨기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자료 메뉴에서 안녕을 묻고 대답 기다리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안녕 자리에 발표를 할 학생 수는 몇 명인가요를 입력해 줍니다. 자료 메뉴에서 번호를 10으로 정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10자리에 대답 블록을 가지고 와서 놓아줍니다. 생김새 메뉴에서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안녕 자리에 뽑기통을 클릭하면 뽑기를 시작합니다를 입력하고 4초 자리에 2를 입력해 줍니다. 이어서 사탕 자판기 오브젝트를 코딩해 보겠습니다. 사탕 자판기 오브젝트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다른 곳에 잘못 코딩하는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시작 메뉴에서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생김새 메뉴에서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안녕 자리에 발표할 학생의 번호는...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4초 자리에 2를 입력해 줍니다. 다시 한번 생김새 메뉴에서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안녕 자리에 계산 메뉴에서 10 더하기 10 블록을 가지고 와서 넣어줍니다. 앞쪽 10자리에 계산 메뉴에 있는 0부터 10 사이의 무작위수 블록을 끼워 놓아줍니다. 0 자리에 1을 입력해 줍니다. 빨간 네모로 표시한 10 자리에 자료 메뉴에서 번호값 블록을 가져다 놓습니다. 빨간 네모로 표시한 끝쪽 10 자리에 번입니다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4초 자리에 2를 입력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흐름 메뉴에서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이제 뽑기 프로그램 코딩이 끝났습니다. 완성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봅시다. 프로그램이 잘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반복하여 배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